자 오전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어제 미증씨가 예상보다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긴장하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그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CPI가 그렇게 나왔어도 미증씨가 마이너스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2% 이 정도 빠졌으면 개발학하고 어느 정도는 어제 외인이나 기관이 좀 들어온 분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5%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과대 낙폭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전에 일단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뭐 그래도 크게 빠지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어제 많이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밀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장중에만 얘네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래로만 하방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늘 뭐 지수는 이런 식으로 개빠락하고 오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지금 뭐 아시아 증시 뭐 전체적으로 뭐 다 빠지고 있어요 일본 뭐 중국 뭐 홍콩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뭐 추석 연휴 때문에 어제 이제 처음 첫 개장하고 연휴 동안에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반영을 시킨 거였는데 얘네들은 그동안에 쭉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 매수세가 엄청 좀 강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매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기관도 어제 뭐 코스피 7천억 넘게 매수하고 외인이나 기관 또 선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어 일단은 수급도 생각보다는 뭐 이 환율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메이저 세력들의 이제 수급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좀 뭐 다행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환율 계속 체크해야 되고 지수는 나스닥 선물 보면서 어 오후장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는 종목들 많은 그런 장세이기도 하지만 어 나스닥 선물이 뭐 2% 빠진 게 아니라 5% 나스닥이 지금 뭐 빠졌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뭐 뭐 반등산을 나오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도 약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지수 빠지고 해치성 종목들 이미 뭐 갭을 많이 띄운 상태여서 뭐 접근하기는 뭐 쉽지 않았죠 푸른저축은행 뭐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예상치 물론 이제 전월 대비에서는 꺾이긴 했지만 이게 또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뭔가 기대감을 한껏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어 투매를 좀 유발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번 달에 있는 뭐 FOMC 회의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0.5냐 0.75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0.5보다 0.75로 이제 올릴 확률이 90%다 이렇게 어저께까지 좀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0.5 0.75가 아니라 0.75 대 1%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0.75%포인트 올릴 확률이 67% 그 다음에 1%포인트 올릴 확률은 33%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요거 때문에 다시 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불거지고 있고 뭐 금리를 그동안에 0.75를 이렇게 계속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물간에 약간 이런 것도 투심을 좀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강한 긴축을 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어차피 이게 90% 확률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아 0.5로 올릴 거야 라는 인식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뭐 데이터상으로 9월 FMC 회의에서도 0.75 올릴 확률이 90%였는데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어제 이제 빠졌었던 그 부분이 너무 과한 걱정이었나 또 이런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좀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빠지고 낙폭을 더 확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FMC 회의 때까지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또 나오겠죠 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뭐 그래도 이런 은행주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 때문에 은행주들도 오르고 그 다음에 오전에 뭐 계속해서 이제 강했었던 종목들이 음 좀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뭐 스펙주들이 지금 좀 난리인데 아무래도 오늘 올라갈 게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강한 종목들이 강함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음 그렇다고 막 시세를 막 뽑아주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스펙주도 음 뭐 삼성 스펙도 그렇고 뭐 이상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뭐 이런 것도 있고 신한 제 6호 스펙 오늘 뭐 스펙주들이 판을 치고 있죠 유한타 제 7호 스펙 음 품절주가 좀 양지사가 그동안에는 뭐 대장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얘도 이제 자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스펙주들이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것저것 그래도 뭐 뉴스 있는 것들이 좀 뭐 튀기는 했었지만 쉽진 않죠 이게 뭐 메디프론 이런 것들도 역배열에서 이제 갑자기 좀 어 뉴스가 뭐 특별히 뭐가 있었나 음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좀 튀고 아무튼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은 뭐 분봉에서 봤을 때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 스펙주를 비롯해가지고 좀 공략하기는 뭐 쉽지 않은 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 뭐 일정 있는 것들 어 뭐 포르쉐 ipo 라든지 뭐 애플 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팍팍 빠져주면 좀 적감에서 할 그런 기회를 어 이렇게 지수 빠질 때 음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 좀 내려오기를 바라는 종목들은 딱 버텨주고 있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오전에 뭐 뭐 특별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절대로 차분히 뭐 지켜보셔야지 어 지금 장에서 뭐 너무 무리하게 뭐 단타를 한다거나 뭐 그러실 필요도 전혀 없지 않나 오늘 뭐 무료방은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음 일단 뭐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어 애플 페이 관련된 이슈를 또 붙여서 일단 테마는 애플 페이 뭐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어 12월까지 아무래도 일정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뭐 흔들더라도 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뭐 뉴스가 어제 이제 특징주가 좀 붙었었죠 애플 페이 도입에 뭐 국내 결제 단말기 1위 오케이 포스 여기 이제 대주 주 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이 음 아무래도 뭐 애플 페이가 이제 도입 하게 되면 뭐 비대면 그 페이 결제 어 어 때문에 이제 그 nfc 기능이 이제 탑재된 결제 단말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 굉장히 낮아요 1% 정도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어서 지금 뭐 nft nfc nft nft 가 아니라 nfc 그 단말기 보급이 굉장히 뭐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오케이 포스 라는 게 뭐 카드 단말기 그 다음에 뭐 키오스크 여러가지 들 뭐 제조 판매 어 하는 그 오프라인 그 결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음 결제하는 그 시장 점유율 뭐 1위 업체다 보니까 애플 페이로 도 좀 어 엮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nfc 단말기를 빠르게 이제 보급을 하고 뭐 설치를 해야 겠죠 그래야지 뭐 애플 페이가 들어와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전자 금융을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는 다 뭐 좀 고만고만 하죠 오늘 그래도 2차전지 쪽이 좀 강하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5 폐 배터리 뭐 성희라이텍 이런 것들도 좀 강하고 오전에 또 그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생산 해낸다 뭐 이런 뉴스 있었는데 뭐 지수가 빠져서 이제 별로 관심을 좀 묻히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삼진 l&d 그 다음에 뭐 상신 edp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 주로 그래도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음 일단은 뭐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수가 어 낙폭을 더 키우느냐 아니면은 어 여기서 저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고 뭐 미약하나만 좀 반등을 이어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기 때문에 일단 좀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고 뭐 환율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지수도 오늘 좀 중요하겠죠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빠지는지 그래도 뭐 하락을 멈추는지 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음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차분히 시장 오후장 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장 리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